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 등 경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. 오늘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핍니다.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금 전액 보호 등 금융시장 안전대책을 전격 시행하며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웠습니다. 금융당국은 이번 미국 당국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비상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.